오! 봤어요? 봤어요? 네! 응! 응! 세모머리 세모머리! 원다퀴즈TV!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에르레르 티켓입니다! 오늘은 원다퀴즈TV 친구들 짜잔! 에오에오! 어호! 서프라이즈!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딴따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에로엘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수친구꺼부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자! 우리 지수는 에로엘에 오늘은 어떤 친구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많이 했으니까 불러줄게요! 네! 우와! 이 친구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대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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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편지가 들어있을까? 편지! 힌트! 뭐 힌트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힌트가! 어! 뜯어봐! 빨리 뜯어봐! 빨리 뜯어봐!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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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가 나왔어요! 자! 시계와 세모가 있어요! 시계와 세모가 있는데 없던게 힌트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짓털을 내리듯이 쭉! 자! 이렇게 짓털을 내리듯이 쭉!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어! 그놈색인데요! 그놈색이 나올테라! 어! 이 친구는! 어! 또 나왔어! 힌트! 어! 어! 이게 뭘까요? 친구들 한번 예쁘게 해보세요! 이게 뭘까요? 왓띠! 앞 화작품을 하는거 같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건 노란색입니다! 우와! 노란색 구멍이 너무 예쁜거 같아요! 맞아요! 노란색은 좀 예쁩니다! 우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빰빰빰빰! 자!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랭짜랭! 바이! 바이! 그런데 에로엘이 5번으로 나온대! 5번으로? 오! 아가 에로엘이었어요! 자! 이거 펴봅시다! 어! 잡혀봅시다! 우리가 그럼 우선 자! 이 중에서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짜자잔! 짜잔! 우와! 엄청 많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친구가 있었으니까 자! 우리는 이 친구가 다 있겠죠! 이 친구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온다는 소린가봐요! 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빠바바밤! 빠반바밤! 따! 자 먼저 뭘까요? 빠밤밤! 피 dwelling 주로 다 되 brute! 아! 응! 어어 세모머리! 세모머리! 세모머리~! 떳자! 아! 따다 б 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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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 여러분! 제이지수! 지수가 특히 지수가 베이비였을때 딱 이런 이런 앞머리였어요! 우와! 지수가 탔어요! 근데 반반믈이~~ 우와! 너무 이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른! 어른! 어? 뭐였어? 오오오오! 팝콘! 팝콘! 자, 친구들 팝콘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아! 너무 귀여워요! 팝콘에 들어가는! 팝콘에 들어간슈! 아가! 짜잔! 팝콘에 들어갔어요! 아가가 무슨 옷이 있어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아니 옷이 있을거에요! 어, 여기 뭐가 있어요! 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리 쪽지야죠! 쪽지야! 저 쪽지가 있어야 돼요! 어머나! 신발이에요! 반반 신발이에요! 이 친구는 머리도 반! 신발도 반! 반반! 귀여워! 신발은 신발 챙겨주지마요! 신발 챙겨주지마요! 신발 챙겨주지마요! 신발 챙겨주지마요! 신발 챙겨주지마요! 신발 챙겨주지마요? 네!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게 신발이 완전... 누구지 볼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어우 너무 예쁘다! 아아! 얘 어떡해! 어! 얘야! 얘야! 어떡해! 자, 그러면 하나 마지막 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뭐야? 뭐야? 신발! 신발! 도망가지 말라고? 얘 어디 있었어? 쟤이야? 하나! 하나! 얘! 얘 여깄네! 여기! 여기! 우리 아가는 어디에 가면 안 된다! 끌고 가는 건가? 끌고 가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멈춰요! 이거 끼지 않은 거예요! 여기 투갑에 응 이렇게 아! 그거는 이제 여기다 가방에다 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어머! 웬일이야! 이거 뭐해 이거! 애기가 어디 가지 못하게 하는 건가봐요! 잊어버리지 방지? 자! 우리 친구 제이치제이의 LOL은 데이비! 반반벨비! 짜잔! 자! 여기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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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팝콘이에요! 옷이 팝콘이에요! 옷이 팝콘입니다! 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이치를 한번 제이치제이 친구는 어떤 친구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3, 2, 1, 2, 3! 아니 어디로 보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제이치제이 돌려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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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어있을까요?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 이번에도 세모의 시계? 설마! 설마!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똑같은 걸로 아니겠지? 아니 설마! 이게 제일 마지막 단서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제이치제이 보시죠! 에에에에에엥! 물! 물! 제이치제이 지수거랑 똑같은 지금 힌트인데? 어머! 똑같은 걸로! 아니에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까요? 한번 볼게요! 설마! 똑같은 건 아니겠지? 친구들! 엘로웨이에서 똑같은 친구가 나오기간은 힘든데! 자! 한번! 같이 하지 말고 뜯어볼게요! 우와! 나왔습니다! 손째로 있습니다! 이거는 애기꺼 있어요! 아! 아기를 한번 뜯어보시죠! 어! 아기가 아니에요! 뭐야? 이거!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머! 쟤 누가! 아! 제이가 어렸을 때 딱 이랬었어요! 제이가 머리가 꼬붓꼬붓하고 뒤에 이렇게 묶고 다녔었는데 진짜 제이! 제이 어렸을 때 아가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와! 이쪽 볼까요? 어머! 여기도 있구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팝콘에 들어갔었고 지수거는 제이 친구는 어디? 백에 들어가야돼요! 아가는 백으로 들어갈게요! 아가백!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와! 빠밤! 와! 짜잔! 자! 그 다음에는 또 신발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나가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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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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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렇게 거는거! 이제야! 못하겠다! 이거 이렇게 거는거! 목에다가! 뭘까! 밥 먹었대! 아! 비프! 밥 먹었대! 흘리지 말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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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만 해도 기저귀도 차고서 저렇게 저러고있어요! 지수야 괜찮아요 지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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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나왔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 지수꺼 다음에 제이친구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이친구의 베이비 이름이 슈팔비비이고요! 자 지수꺼는 지수꺼는 프랑스타래! 프랑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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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프랑크스타! 오우! 자 그러면 오늘의 LOL 베이비편은 이렇게 2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LOL 자 원작키즈TV 친구들, 제가 그러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L.O.L. 베이비는 누가 나왔나요? 가방 베이비, 팝콘 베이비. 자 팝콘 베이비님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팝콘 베이비님은 이렇게 우와 상큼하게 웃고 있어요. 정말 머리 스타일도 대단하군요. 나도 머리 스타일도 대단해. 나는 핑크색이고 머리 저기에 모자색이야. 묶어보자. 제이같이 않나? 제이에요? 네. 자 우리 그럼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먼저 키즈TV에서 또 재미있는 토이로 만나볼게요. 자 L.O.L. 어 어. 바이바이. 엄마 이렇게 하는 거 같아. 팝콘 베이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깔아가는 거 같아. 그러면은 지수를 이렇게 팔을 끼고 엄마가 이렇게 깔아가는 거야. 아 알겠어. 그렇게 깔아갈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바이바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신발이 되요. 우리 만나요.